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무역협회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하나하네 2023년 경제전광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등록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혹시나 너무 많이 오시면 어떡하다 문제를 했는데 생각보다 덜 오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오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지금이라도 좀 앞쪽으로 앉으실 수 있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하나하나 해서 공식적으로는 한국계의 영업을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각종 행사 및 풀자리 MC를 담당하고 있는 한창희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맡고 있는 고객사 인지관 분은 많이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하나하네 박동진 은행장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재무부 재정정책위원장이신 미스터 페브리오의 개회사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미스터 바스리 전임 재무부 장관께서 잠재적 글로벌 침체와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겠고요. 이어서 한국에서 오신 하나금융연구소 정유탁 연구위원님과 박미정 연구위원님께서 2023년 글로벌과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에 관하여 강연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무역협회 홍유영 관수사님께서 한인이 세파 대응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연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내부 전문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살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도네시아 하나하네 공행장 인사 말씀으로 오늘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장님께서는 2017년에 처음 인도네시아 CFO이자 부경장을 멈춰서 5년 넘게 인도네시아 하나하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박정기의 행정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정기의 행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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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다른 손을 코로나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들리십니까? 네, 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오랜 동안 관광분들을 뵙지를 못했는데 오늘 모처럼 만나뵙기 때문에 정말 반갑고요. 여기 정말 모처럼 부러워서 오늘 무척 반가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하나은행이 여기 이크나미 가을룸을 코로나 전에 매년 단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무역협회랑 같이 이렇게 포스트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끝에 보시면 하나은행 위 한국무역협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매년 아우루의 팔로티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저희 단국이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공식적인 스피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이 하나은행을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2023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이렇게 직접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2년 올해는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극복을 시작한 의미있는 해였습니다. 우리는 경제 사회적으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매스온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함께 지혜를 모으며 코로나로 비롯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한 이란 수능에서 완벽하게 탈출하기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 긴축 정책 강화 등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 세계경제는 금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 코로나 정책 완화에도 흥분하고 지적합적 갈등이 지속되고 통화기축이 공격화되며 제한적 정책 수단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게 아니고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외에서 직면하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더 힘든 과정과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한다면 이 또한 충분히 이겨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8년간 코로나가 갇혀있던 미국 장교 진 스톡데일은 길고 깊고 통해의 시간을 이겨내 습관되고 그런데 습관되어서 가족의 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생존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비교는 바로 비반법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한편 극복을 위한 신념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 경제 전망 세미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는 국내외 전형 경제 전문가를 붙여서 글로벌 경제 전망과 인도네시아 경쟁력을 훈색하는 시간을 늘 가지게 합니다. 하나원행을 사랑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 내년도 주요 경제 전망을 훼색하고 비즈니스 발전을 고생하는 오늘 경제에서 황세미나가 다가오는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인기 내에서 한국 기업의 입치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밑그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코로나로 고통받았던 시간을 함께 돋보겠던 것처럼 저희 하나원행은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손장으로 걸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공룡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많은 위기가 있지만 님들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는 단호한 가구가 느껴지는 환영사였습니다. 든든한 후원자 이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달라는 이유로 오늘 하나원행 임직원들도 다 와있는데 하나원행 임직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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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그 제공부 자정 조책 위원장이신 닥터 페브리오 씨가 오전 세션에 직접 오셨는데요. 오셨던 개회 영상을 저희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llnesses warahmatullahi wabarakatuh solat Terror bagi kita semua powבדtyapun namunления ayah saya hormati pimpinan indonesia serta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namun demikian risiko pemulihan perekonomian global ini telah bergeser dari pandemi menuju kecandangan perang di Ukraine telah menyebabkan tekanan inflasi yang dan terus-menerus akibat kelojaknya harga komunitas dan gantuan rantai pas kebijakan monotel yang lebih ketat di segala perlahan sebagai respon terhadap tekanan inflasi tersebut menimbulkan gejolak di pasar keuangan global akibat aktivitas yang di sisi lain binerja aktivitas penerbangan global juga terlalu dan memperlukan prospek kebunan pada September 2022 indeks GMI penerbangan global sudah dalam zona kontraksi ini pertama kalinya sejak ini 2020 dengan indeks 49 berbagai negara terus melakukan langkah pengetahuan kebijakan moneter yang menjelaskan kebijakan moneter secara global di dalam negara ceritanya sedikit berkat sinergri dan kerja keras untuk meminta Indonesia mampu bertahan dari berbandai pandemi COVID-19 sekaligus menjelaskan kebijakan perekonomiannya bahkan Indonesia menjadi salah satu negara yang dapat kulit relatif lebih cepat diantara negara-negara di Pemuduk dan per semesta per semesta ekonomi kita sudah 7,1% di atas primari memasuki awal semester 2 2022 ini tanda-tanda berlanjutnya kembangan ekonomi masih terus terlihat kita bukti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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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i BMI ini persenapan pertumbuhan konstruksi listrik oleh industri dan dunia usaha dan tren yang sama kita perlihat dari konsumsi tingkat mobilitas masyarakat terus pengalami perbaikan dan perbuatan kepercayaan diri masyarakat untuk aktivitas sebuah rumah selain saya berarti dengan dinamita yang tidak masyarakat berbalik untuk berkembang di tahun 2013 dan pemerintah progresikan dalam BPN boleh sebesar 5,3% sebesar berlain seperti pemerintah transkensis forecast ini di IMF yang di mempergisikan teknologi ada 3,2,3 ada besar sampai 2,3% dan risiko tidak pasal tidak boleh berkump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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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ksis maka dalam konteks ini pemerintah kami seperti ini untuk pemerintah PPN 2,3 pada pemerintah yang di utap pertama dan adalah fokus untuk berkumpul produktif dan di maksir kedua akselerasi perlahan infrastruktur untuk itu kami akan berkumpul keselunian dapat dan berkumpul secara konsistik kita bisa berkumpul dan juga perhatikan peluang-peluang yang akan terakhir komunikasi pasangan terakh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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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에 대해서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4분의 강연을 해주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연사를 맡아주신 리스터 마스리의 양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로서 전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 위장, 그리고 전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위, 유니버스티 오브 인도네시아에서 교수로 재식되어 계십니다. 큰 박수로 미스터 마스리를 한 번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미스터 마스리의 양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is a great pleasure to be here. In this afternoon, I would like to share my view regarding the Indonesian economic outlook. and the title of my presentation today is Potential Global Recession and its Impact to Indonesia. So, I will start by explaining about the background of the global situation, and then later on, I will try to also look at the impact to the Indonesian economy. And after that, I will be happy to respond if there are any questions or comments. So, let me start with these two major challenges that many countries, not only in Indonesia, are facing now. The first one is the geopolitical tension. I do believe that a lot of us already familiar and been following these many issues, especially related to the war in Ukraine. Yeah, because the Russia invasion and this geopolitical tension definitely has an impact on food prices and also energy prices. So, we have seen the impact of the rising coal price, for example, you know, a couple of months ago, we experienced a very high oil price, even though the oil price and palm oil price slowed down, down dropped quite significantly because of the fear of recession. Yeah, but you will see the impact. On the food prices, we are fully aware that Ukraine is one of the largest producers of grain. So, the implication is the price of wheat, for example, steadily increased and will have an impact on the price of doodle, not only in Indonesia but in many parts of the world, yeah, similar to fertilized. So, my point is this geopolitical tension has an impact on the rising energy prices and also the commodity prices. But, interestingly, because the fear of recession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you know, people expect that there will be a sort of like slow demand related to energy and commodity prices. So, you see that the oil price now dropped is around 90 US dollars, used to be around 120. Yeah. The palm oil price dropped almost 50%, even though it increased a little bit nowadays. The only energy product that remains high is basically coal. And the reason behind it is because Russia, in their response to the ascension from the year, they decided to limit the gas export to Germany. And we know that, similar like Korea, many European countries are entering the winter time. And you definitely need a sort of like a good heating system, etc. And especially in Germany, they are manufacturing producers, they need energy to produce the product. So, with the limited supply, the implication is the energy price went up in Germany. So, if you look at the inflation on the producer price index, already increased by 46%. And if you look at the consumer price, the inflation in Germany is more than 10%, which is the highest in the last few years. So, I can imagine the situation in Europe is very tough. So, countries like Germany, they need to find the other source of energy in order to ensure they can, you know, model through this situation they can survive, especially during the winter time. And one of the alternatives, because they need to switch to electricity, is coal. So, the demand for coal to Indonesia and many countries. And that's explained why, even though there is a fear of recession, the coal price remains high. It's still a quadrant, about 300 something. Yeah? So, that's explained why there is a decoupling between the coal price and other energy prices and also the commodity prices. The second issue that I would like to touch is about inflation in the U.S. This is a little bit sort of like technical, but I try to avoid to speak in very technical terms. In economics, we do understand about the concept of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So, basically, people who just resign for the company, but they already get a job, they have to stay at home probably about one month, two months, yeah, before they, they already get accepted. But, as we know that, if we want to sort of like to resign for the company, we need to get to give this three months notification, right? So, in these three months, we stay at home before we start to go to work again. So, basically, the idea of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is everyone will really get a job, but because it's friction of unemployment, they stay at home. So,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is 5%. So, if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U.S. is 5%, we call it denial,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to unemployment, it means that basically everyone will really get a job. The interesting part is, now,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U.S. is 3.7%, which is lower than 5%. What does it mean? It means that the job market is very high. Company demands a lot of workers, but not many people available at this moment, because they already get a job. The implication is, because the demand is high, but the supply is limited, then wages increase. This drives inflation goes up. So, the implication of this, if the U.S. wants to cut the inflation, they need to accept the situation in which the unemployment should be higher than 5%. Because if the unemployment is higher than 5%, it means there will be an excess supply of labor. If that's the case, then the wages will drop, then the inflation can be contained. So, about two months ago, the former Secretary of the U.S., Larry Sanders, now he's teaching at the Harvard Kennedy School, he made a statement in a conference in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He said that we need 5 years of unemployment above 5%, exactly like my argument, to contain inflation. In other words, we need 2 years of 7.5% unemployment, or 5 years of 6% unemployment, or 1 year of 10% unemployment. It means that U.S. needs to enter the recession, to bomb that inflation. So, I would say, this recession strategy is by design, to address the issue of this inflation. The question is, what kind of instrument that could be used to slow down the U.S. economy? The answer is raising the interest rate. That is why people like Jason Gorman, like Larry Summers, they are very supportive for the interest rate line. And even Larry Summers already raised his concern about inflation, perhaps in 2021. At the time I recall, I chapped a session last February with 2 top economists, the Nobel laureate Joseph Stiglitz, and also Jeffrey Sachs. So, I posed a question to Joe Stiglitz. I asked Joe, Joe, what do you think this is, do you think this inflation in the U.S. is rather permanent, long-term, or considering? And I remember Joe's answer was, considering,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inflation. And Joe Stiglitz was wrong. Larry Summers was right. Because since, you know, the Fed need to raise the interest rate. So, the implication is, we will see the continuation of the interest rate hiking in order to contain inflation. This is the implication on the number. I don't need to go into details. You do have the slides with you. But my point is, if you look at all this number, will Bank and IMF revise down their projections? For example, like in the global growth, was revised down from 2.9% to 2.7%. In advanced economies, from 1.4% to 1.1%,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2.5% to 2.4%. If you look at the revised down, the impact on the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is quite relatively limited. I will explain about it later on. But my point is, we will see the slowdown of the global economy for the reasons that I mentioned to you earlier. Now, look at, I don't want to go into details, but my point is, if you look at the forecast of the oil, CPO, coal, etc. In 2023, all the prices are much lower than 2022 for reasons that I mentioned to you earlier. The reason behind it is because the fear of recession. because people think if the global slowdown, and you don't really need, you know, so much energy, right? So the demand for fossil fuel will decline, the palm oil will decline, the biofuel will decline, so the price will go down. The only exception is maybe, even though this forecast is, this is talking about the coal of Newcastle, yeah, but it remains relatively hard, 168, because if you recall the price of the coal, before, uh, 2021, before the, uh, Russia, uh, war, was less than $100 at the time. Yeah? So, it remains relatively high, but my point is, most of its commodity and energy prices, perhaps the prices in 2023 will be lower than 2022, and this will have an impact to the Indonesian export. Why is that? Because 60% of our exports, energy, and commodity related. And this will also have an impact on the Indonesia's government revenue. So, I'll explain to you in further detail. This is basically the summary of my presentation. Yeah? If you look at this chart, I, I mentioned to you earlier, what is happening now is interest rate high in the U.S. The implication is, there will be a slowdown in the U.S. economy, as I mentioned to you earlier. and also the supply shock in Germany, due to the rising of the gas prices. Yeah? The implication of the slowdown of the U.S. economy and supply shock in Germany, there will be a slowdown of the global economy. Once the global economy is slowing down, then the implication is, countries who send their products or export their products to U.S., to Europe, will be affected by this, including China. Yeah? China is one of the largest exports to those countries. And I do understand, correct me if I'm wrong, I'm not an expert about Korean economy, but correct me if I'm wrong, U.S. is one of the largest Korean trading farms, right? China is also a very important Korean trading farm. So the implication is, I can imagine, not only for Indonesia, Korea exports will slow down as well, right? Similar to Indonesia. So the implication is, in addition to that, because the slowdown of the global economy, because the slowdown of the global, okay, because the slowdown of the global economy, the demand for energy and commodity will decline, the price will soon decline. And since 60% of our export energy commodity released, it's going to hit export in terms of value. So the implication is, you will see that the Indonesian economy is facing sort of like a slowing down of the economy. The question is, how deep the slowdown will be? My answer is maybe the Indonesia, the possibility of Indonesia to enter recession is relatively soon. Why is that? because Indonesia's export share to GDP is only 25%. Indonesia is less integrated to the global economy, compared to Korea. If I'm not mistaken, the share of Korea's export to GDP is about 41%. So you can imagine, if there is a global shock, Korea will be infected much compared to Indonesia, because the share of Indonesia's export to GDP is only 25%. So because of that, even though we are facing a slowdown of the economy, but the probability of the recession will be relatively less in the case of Indonesia. If you ask me whether this is by design, no. The answer is, we want to be like Korea, to have this strong export to GDP. but because of so many issues, investment climate, competitiveness, we are not able to go to that stage. But we are lucky, because we are less integrated, so the global shock, in fact, will be very limited to us. But the other side of the coin, when the global economy recover later on, Korea will recover faster than us, because you are more integrated than Indonesia. That's the other side of the coin. Now, if the problem is on the external side, what about the domestic economy? Because we need to look at the potential of the domestic economy, right? The integrated hype in the US, we also have an implication on the monetary policy in Indonesia. Why is that? Because if the parity, the disparity between the US fat fund rate and the bank Indonesia rate is very small, then people doesn't want to put the money in the rupiah. It's better for them to put the money in the US dollar, right? Now, let me give an example. If you put the US dollar deposit now, it's about 0.25%, but in Singapore maybe 3.75%. So there is a risk of the capital outflow with that. With this kind of situation, that's explained why the rupiah depreciated in the last couple of weeks strongly against the US dollar. Unless Bank Indonesia also raise the interest rate to make th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US interest rate and Indonesia, the parity remain constant. Otherwise, there is a risk of the depreciation of the currency. So I can imagine the implication of this is Bank Indonesia will raise the interest rate. At the same time, we do understand that the implication of the cutting the fuel subsidy and also raising demand, the inflation is rising in Indonesia. So like it or not, Bank Indonesia will continue to tighten the monetary policy. Once they tighten the monetary policy, then it will somehow have an impact to cut investment consumption, then the economy will slow down. Under this kind of situation, the only instrument that's supposed to be available is fiscal. And logically, when the economy slow down, what the government needs to do is to do the counter cyclical. Counter cyclical means the government needs to expand the budget deficit. So we have to do some projects, etc. to drive up the economy. But the problem is, by 2023, the government already decided to set the budget deficit maximum 2.0% or less than 3%, between 2.6% and 2.8%. So, you are familiar with the balance sheet. Europe will, you know, come down, will go down because the lower price of commodity. But you set the bottom line, the deficit will be less than 3%. The implication is you need to cut spending. That's already happening. If you look at the data, the government spending already experienced a negative growth during the first half of 2022. So, we would expect that maybe in 2023, we will see contraction of fiscal. So, under this kind of situation, we don't really see the source of gross flow domestic. Yeah. The implication is the Indonesian economy will slow down. But again, the impact will be relatively limited. Now, I already discussed about the point number one and number two. I mentioned about the share of the export to GDP in Korea is about 41%. PSAP Indonesia is about 25%. Now, the question, the next question is, if there is a European depreciation, what will be sort of like a forecast of it? I always said that if economists claim they can make a prediction about the level of the US dollar next year, it shows that they have a sense of view. Why? Because they will be wrong anyway. Nobody can make a prediction about what will be the level of the US dollar in 2023. But one thing that I can share with you is the direction. Yeah. In my view,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we will see the strong dollar for three reasons. The first one is, although the US is entering recession, their growth is still much better than many countries in Europe. In Germany, in the UK, and that explains why the US dollar now is par with the pound sterling, par with Europe. The second reason is, United States is the net exporter of commodity and energy. So, with the relatively high energy and commodity prices, then the terms of trade will also be strong and will strengthen the US dollar. Last but not least, the US was the country that took the interest rate high, the earliest,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So, the implication is, the tightening cycle already happened. This will induce the capital inflow come to the US, making the dollar become very strong. If that's the case, then you will see, this trend of strong dollars will continue for quite some time. It means that the rupiah will depreciate against the US dollar. But the question is, is the rupiah will depreciate as bad as what we have back in 2013, 1998, or 2015, 2018? I don't think so. I'll explain to you later on in more detail. The reason behind it is, the share of the foreign ownership in government bonds now is only 14%. So, if there is a capital outflow, it's only 14% that's going to live. Compared to 2013, the share of the foreign ownership in government bonds was around 30%. So, you could see the impact in 2013 was more, you know, deteriorated, you know, was more deeper compared to the implication, you know, the depreciation of the rupiah that we will see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The second one, with the high energy and commodity prices, Indonesia is basically running surplus. With the trade surplus, then maybe the pressure of rupiah will be relatively limited. Last but not least, it is true that rupiah depreciated against the US dollar, probably about 9%. But if you compare to the Korean world, correct me if I'm wrong, the depreciation of the Korean world is about almost 20% nowadays. Yeah. So, looking for this, 9% is relatively strong compared to many other currencies, right? So, you would expect if the rupiah too strong, some of you, I believe, are exporters, will not be good for you. Because it means that Indonesia will be less competitive compared to many countries in the region. So, probably, you know, the trend of this depreciation rupiah will continue, but will not be as bad as what we have back on, like, 98, 23, you know,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Now, you will ask for helpers. What will be the number? Of course, I don't know. The honest answer is I don't know. If I knew the answer, I'm going to sit at the dealing room rather than speaking to you today. Because I can make a lot of money, right? No one can make a prediction. But if I use the proxy for the forward trade, yeah, non-delivery forward 12 months from now, as of today, the rupiah 12 months from now, based on the non-delivery forward for 12 months, this will be 15,900. As of today, the rupiah is 15,600. So, you can see in the next 12 months, the depreciation is perhaps only about the other. Yeah, with this case, it's reinforced my argument. There will be depreciation, but not much. Yeah? So, now let me move to the fourth point about the balance sheet effect. Once the rupiah depreciated against US dollar, then there will be an implication to the balance sheet. I believe that many of you are familiar with this. If you borrow money in the US dollar, then, you know, your debt burden will also increase. Making a sort of like your room to expand your investment will be limited. So, there will be a contractionary in the balance sheet effect. In addition to that, your capital expenditure will also increase because rising cost of materials, because you buy it in the US dollar. Yeah? And then, last but not least, is the very important, is the profit repatriation. Because you, if you borrow the money, if you're an investor in the US dollar, your revenue in the rupiah, then, your profit repatriation in the US dollar will become a burden. But in the case of Korea, I think somehow with the stronger currency, Indonesia's currency, compared to the Korean world, somehow you gain the forex gain because of this. Yeah? And then, the interest rate high will also have an impact on the balance sheet. So, some companies are exposed to the vulnerability. Luckily, at this moment, the FSA, the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or the OJK, provide a sort of like a relaxation for the credit, which allow some banks not to classify, you know, the call to as a back debt. But if you look at the loan ethics, it's about 17%. So, somehow, if FSA stop this kind of program, they will really impact the rising and real, non-performing costs. The implication for the banking sector is perhaps you need to prepare to provide provisions in order to make sure that the bank balance sheet, you know, should be in a good position. Yeah? But we can discuss about it a little longer. Now, this is the data that I mentioned to you earlier. Look at this. This is the share of the foreign ownership in government war. If you look at 2013, here, the share of the foreign ownership, 2012-2013, during the table tantrum, was around 32%. Now, look at the share of the foreign ownership in government war, less than 15%. So, if there is a capital outflow, the impact will be relatively limited nowadays. So, that is why I'm not worried so much. Again, this is the data export share to GDP, it's only 25%, compared to Korea, 41%. And here is the situation in Indonesia. Look at the parity, the disparity between the bank fund rate and Bank Indonesia rate. It's pretty small. Somehow, give us sort of like incentive people to put more money in the US government. And here is the situation of the economy. Even until the second quarter of 2022, economy remained strong. We grew by about 5.4%. And next month, the central bureau statistics will announce the third quarter economic growth. We don't know the number, but my prediction is I won't be surprised if the third quarter, year-on-year third quarter economic growth in Indonesia can grow by 5.5%. Yeah, very strong. Why is that? Look at this. This is the spending index. I'm using the monthly spending index, which is the index based on the transaction. Yeah, based on our merchant. So, we created the index. So, if you look at this trend, you can see that the spending index, if we use the January 2020 as a base, our spending now is even much higher than the pre-COVID condition. January 2020 was before the COVID, right? So, it was now. Now, it's 157%, 57% higher than the pre-COVID. And that's explained why the economic growth, the demand is very strong. So, I'm not worried so much about the growth in 2022. But my concern is what will happen in 2023. Because there will be a slowdown on this. Why is that? Look at this. Look at the inflation is rising. But one thing that I would like you to pay attention is the chart on the bottom. When the inflation is rising, material cost is rising, capex is rising, your cost of goods sold is also rising. But you cannot pass on to the consumer. Because if you pass on to the consumer, then they cannot afford to buy. Yeah. Maybe the minimum wage will also increase. This will add to increase your cost, your production cost. But at the same time, you cannot pass on all this rising material cost, the cost of goods sold to the consumer. So, what you can do is to reduce your profit margin. So, that is what is happening. If you look at the profit margin decline now. The wages increase, but the profit margin decline. I don't think that all the companies can afford to continue to do this. By 2023, maybe you will pass on this impact to the consumer. But the implication is the demand will slow down. Otherwise,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the company to survive. Wages and salaries increase. We have to reduce the profit margin. Under this kind of situation, if you pass on this impact to the consumer, this will be the implication. Higher inflation rate, I suppose people will be more defensive. More defensive means that you cannot cut. They cannot cut their consumption. So, you would expect the consumption will slow down. Investment will slow down. Export will also slow down. Under this kind of situation. And we already see that somehow the consumer confidence started to decline. Under this kind of situation. So, it is important for you, as a company, to focus on two things. Either you can find the new area of growth. If you are in the coal, that you are doing relatively well. Of your companies and services, you focus on health, on education. There will be a strong demand on that. Or infrastructure related to the public facility. This will continue. Especially in the urban, the demand will be there. Lifestyle. The strong demand will be a strong demand for that. Or, the other option is, you do consolidation, you do balance sheet. You cut, you do a sort of like cost efficiency. In order to survive. Here is the consumer confidence index. I mentioned to you earlier. Very good, but after the decline. Now, this is the banking credit. It is very interesting. If you compare the 2021, the growth was negative. That is why the dashboard was red. But now, it is green. You know, banking sector is expanding their credit. Because the demand is there. It is very good. But we will expect that there will be a slow down of the credit growth next year. Yeah. What about policy choices under this kind of situation? I mentioned to you earlier that the government's fiscal space is very limited nowadays. Under this kind of situation, I think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the priorities. They need to focus on the spending that they must to spend, not they want to spend. So, some of the projects that perhaps, in terms of the priorities not to be executed this year, will be delayed. You know, for next year. I am not saying the postponing, but will be delayed. So, if you ask me what would be the most top priorities for the government at this moment, my answer is to protect the vulnerable groups. By providing a cash transfer. By providing a cash transfer, additional cash transfer support for the small medium enterprise. Why is that? Because, I recall, if you, again, back to the economic concept. The greatest economist in the 20th century, John Maynard Keynes, he wrote something in his seminal book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He wrote about the concept of what he called the animal spirits. Basically, his explanation is as follows. He said that the decision to invest is not only determined by interest rate, but also expectation. is very important. Even though the interest rate is low, but you don't see the prospect, you won't invest.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interest rate is high, if you see business opportunities and this return is higher than interest rate, you will invest. So, the expectation is very important. But the problem is, if people think that the perception of the recession will happen, what they are going to do is they are going to account their investment. If that's the case, that the economy will slow down. Once this economy will slow down, there is no incentive for you to invest. Then, there will be a back cost effect. And that's exactly what happened back in the 1930s during the Great Depression. From the consumer side, once you think that, well, I need to be very careful because winter is coming, recession is coming, I need to cut my spending. I better save. If everyone in this room or everyone in this country save money, nobody spend the money, the demand will drop. Once the demand drop, nobody produce. Why you should produce something if the demand is not there, right? Then the implication is a back cost effect of the economy. That's what economists call the paradox of drift. Under this kind of situa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government to step in by providing spending. They are the ones who take the lead, spend the money by giving the money to the poor people, to the vulnerable groups, to the cash transfers. So that is why allocation budget for the vulnerable groups is very important to induce demand. Once the demand is there, that's exactly what we did in 2013, 2008, during the COVID, to maintain the private consumption here. Because it's accounted for the 50% of our economy. But unfortunately, as I said, fiscal expansion and tightening monetary policy is happening because we said the budget is lower than 3%. So under this kind of situation, the available policy choices is you will see the tightening monetary policy raising interest rate probably for three years. You will see the exchange rate depreciation will continue, but I don't think there will be much. So under this kind of thing, what the government needs to do is focus on the priorities, improve the quality of spending and do the tax you want. Here is our budget situation. Look at this. Look at the government revenue. It's around 11.2 to 11.7%. The tax ratio is about 9%. So if you look at the total spending shared to GDP steadily decline, from 16% 2020 by 2023 will become 13.8%. So we'll see your contractionary of the spending, right? Because we try to consolidate the budget. Now, with this kind of situation, what will be the prospect for the Indonesian economy? I just took all the forecasts made by the IMF, World Bank, ADP, Bloomberg, and OECD. Even the most pessimistic one, the OECD, still put Indonesian economic growth in 2023 by 4.8%. So I don't think we are entering recession, but slowdown of the global economy. So to conclude, let me put it this way. If you ask me about how do I describe Indonesian economy compared to many countries in the world, then I would say that Indonesia is now probably one of the least unattractive countries in the world. Not because we are doing great, but because the other part of the world are in trouble. So if you invest in Indonesia at this moment, perhaps you are relatively better than invest in many countries in the world. So I stop here. I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워낙 유명하시고 또 남다른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는 가장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명화로 해주셔도 되고 저희 직원분께서 통역을 해주실 거니까 질문을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서정호 부장, 작은 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영화로 해주셔도 되고 한국말로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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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uys have a nice presentation about the economy next year. It looks like China will have a hard time because there was som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you think that Indonesia maybe can get some benefit from that conflict in the future? 네. OK. 네. 이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이 기회가 있다면, 이 질문은 네입니다. 이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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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상황이 Pers肯 Kaum 같은 경우는, 많은 분야가 되지만 많은 질문에 가게 될 것입니다. because of labor law, because of the cost to business, the investment plan. 이 문제는 어떤 위험이 있다면, 혹은 다시 전화 여론을 통해서 우선 협업을 통해서 내 방식을 넘으면 제작은 이 문제는 우선 협업을 통해서 이 비용을 통해서 유희룡으로 향한 거에요 그 문제를 부살압하는 이 문제는 kita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는 정부가 지식한 China 왜냐하면 이렇게 인도네시아 we do have the potential for the huge market much larger than vietnam if you're talking about labor intensive i think the quality of the labor is also pretty good here yeah but the concept is related to the severance payment the severance payment act like a hiring tax so people stay away from this labor intensive sector under the omnibus law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revise the severance bill yeah but it's still in the process but the president is president jokowi plans to resubmit the omnibus law by the end of the year or maybe you know early next year before the because there is a sort of like a time a window yeah a window limit about two or two years so it means that perhaps by the end of the year or early next year the government means to resubmit to get the omnibus law i hope i answer your question yeah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을 영어로 해주셔가지고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한국말로 해주셔도 됩니다 mr basley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today so uh my name is hyum yun and i came from korea land and house corporation today's topic is the global inflation so i think it reminds me of the economic macroeconomic or microeconomic or microeconomic classes at the united states and so it is very interesting interesting so today i'm working for the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 for the technical support for the economic center project so uh i just want to ask for uh regarding these two topics uh the inflation and the economic center project so uh i just want to focus on the uh inflation about uh the project area like the uh the area is uh under the population of uh 202 million population it's very small market but the indonesian government was to uh spend uh 5.7 trillion rupiah until 2024 before for the construction of uh many torres and uh president presidential palaces and lots of uh government buildings and housings so i think it's the effects uh it stimulates the inflation of the uh from 2023 or 2024 so uh what do you expect about that thank you thank you this is a very good uh question and rather sensitive so i better be careful about this but let me let me tr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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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e your question first i think um regarding the uh inflation the situation in indonesia will not be as bad as the one in europe the reason behind it is was because our fiscal stimulus during the pandemic was relatively small yeah um if you look at the us they had the they run the budget deficit more than 10 during the pandemic in our case the budget deficit was only six percent but in fact the three uh out of the six percent they spent stimulus only three percent because the three percent the other three percent was because the drop of the tax revenue so the real stimulus was only three percent so the implication that is why you see that even until today the inflation remains about five to six percent because the fiscal stimulus is relatively limited on that note i would see i'm not to worry so much if the government spent spent about five trillion in the ekn regarding the impact to the inflation my concern about the ekn you mentioned about it is the economies of scale because you mentioned about the population is about two million people yeah you probably need more population to get the economies of scale otherwise the private sector will not be interested to jump in under the kind of situation if the private sector is not interested government will need to step in so that is why the role of the ppl the thing that you're working on with this with them is very important because it's hard for me to imagine that in the beginning the private sector will step in with the very small market it's only two billion the economy of scale is not there so i can imagine the burden will go into the government budget but i think if the government continue to focus on the basic infrastructure whether it's like it or not you need to build anyway like road like water etc that should be should be okay the question is one you try to expand and the population is not there then maybe that might create a problem but this will take some time yeah so if you're talking about next year with the budget allocation about five trillion maybe the impact will be limited then if maybe the bupr will focus on the basic infrastructure etc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yeah of course the issue is we wanted to build a palace there but it's probably a small amount of it yeah the biggest question regarding the ukn is whether private sector will later on will be interested to jump in because the private the economy of scale is pretty small if this will rely on the government budget that's rather difficult because our fiscal is rather strange yeah and i hope i answer your question uh thank you for your precious minute uh actually um general election uh president election and election will replace uh 2024 but from the next year election will be back to the many alien so they have a pro and con i think uh maybe minimum wage have a pressure and many impact to explain your opinion regarding the election impact to the next year econom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question i'm glad you raised this issue even though this issue is sensitive again i need to be very careful on this my first response is let me start with the positive notes yeah based on my experience and we look at the data usually the spending during the election is always you know quite significant increasingly the reason behind it is because many politicians candidate for president they need to travel around the country and they're going to spend money for the campaign food transport etc and i just i can give an example about how much money will be spent at the day of the election the very day of election every political party is required to to have someone at least one people to become a witness of the ballot yeah and these people they start from 6 a.m in the morning probably the ballot will close around 3 p.m so it means that at least you need to to feed them with food right for breakfast lunch or maybe evenings or three times let's say for you know every time they eat is only 30 000 just make it you know very uh sort of like an average 30 000 so it means that for one person you need to pay about 100 000 okay in indonesia if i'm not mistaken it was back in 2014 when i was in mof the number of balance in indonesia at that time was around 750 000 so if you multiply 750 000 by 100 000 by 100 000 you already end up by 75 billion only for one people and there are about 10 political parties or maybe more so on the very day the spending already about 750 billion rupiah is almost one trillion so you can imagine you know during the campaign time they will push the spending not come from the government spending but through the political campaign this somehow will induce demand for a lot of you know t-shirt food transport etc so on that note that's also explained why usually during the election consumption increased quite substantially and half people but on the negative notes you can see the mood of the people now they are more focusing on politics rather than and if you're talking about this economic reform i don't think the government will dare to make a major policy reform if this is not popular because no one will support it so we will see probably the window opportunity is only open until august next year after that you won't see any reform yeah so if the government would like to resubmit the omnibus law this must be done this year or early next year without that that there won't be a political support so that will be a sort of like the negative effect yeah regarding the candidate it's very difficult to sort of like to judge at this moment because it's still very fluid if you look at the poll uh some names already the top of the polls but they don't have ticket if all the peoples that come from the from the political party who have a ticket you know the approval rate remains so so at this very stage at this very day i think it's a bit difficult to make a prediction you know who is going to run for the 2024 so thank you for the nice and insightful presentation today today we are joining the bank i want to know your personal opinion what is the reasonable get the bank rate between the bank of indonesia and america means that if the america they will increase the the increase rate into the maybe five percent thing and what is the just now the prediction how much the bank indonesia will increase the rate this is a very good question if bank indonesia raised the rate earlier maybe they need they don't need to be as aggressive as now yeah but since they raised the interest rate a little bit late probably they need to be more aggressive so let me put this wa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fat fund rate will peak around 4.5 percent yeah 23 until 2024 4.5 to between 4.5 to 4.75 if bank indonesia would like to maintain the parity in order to have this stable exchange rate at least they need to have this spread about 150 basis point so with the 4.5 i would imagine maybe the bank indonesia rate will be around 6.25 to 6.5 percent and this tightening cycle will continue until 2024 before and this number is quite comparable if you look at the board yield at this moment right yeah the government board is about 7.3 so it will be more or less honestly i hope i i answer your question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here are lots of answers there are many things on the demand please mr. 저희 서정호 부장님이 올라오신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통역보다도 요즘 환율이다 금리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우려가 있으신데 저희 서정호 부장 같은 경우는 한국화당은행에서 원달러 딜러를 메인 딜러를 맡고 왔을 만큼 유능한 재원이고요. 또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저희 중학교 선배이시기도 하고 아주 훌륭한 부장님입니다. 앞으로 환율 전망 잠깐 말씀해 주세요. 환율 전망보다는 우선 저 뒤에 세션이 더 남아있으니까 전부가 분들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여기서 자금 갖고 환율 같은 거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변동성도 좀 심해지고 해서 기업 담당하시는 분들은 자금이나 환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하나은행 저의 자금 목표를 통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뵙거나 해서 상담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선물하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차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은행에서 또 와 계신 직원들이 계셔서 예민하지만 다른 은행 직원분들이 자금 쪽 배우 가신 만큼 아주 유능한 분이십니다. 네 지금 이제 미스터 바스리께서 당연히 해주셨고 다음 순서를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잠시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정확하게 3시에 다음 섹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면 저희 행사장 뒤편에 나가시면 커피와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즐기시고 또 와주신 분들하고 인사도 하시고 오늘 미미는 시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님께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건데요. 우리 정유탄 연구위원님 먼저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불편하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공배부 경영명수 정유탄 연구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2013년 세계 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외모가 봐서는 제가 동남아나 야샷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주요 공인 글로벌 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디를 가다로 일본 사람 아니면 동남아 사람 동남아 사람 중에서 피니피오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저에 대한 오해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하게 팬데믹에 대해서 오해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팬데믹이 완화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죠. 궁금한 차질이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자수시켰고 그다음에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경기가 반등한 건 상당히 좋았지만 인플레이션을 더 고조시켰죠. 이런 상황에서 로우전쟁까지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3,40년대 최고치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막아내니까 유려오는 적도로 금리 인상을 굉장히 다파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2년 대혼란을 시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 코로나에서 제가 일단 큰 흐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크게 3가지 추측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갈등의 시대 두 번째, 진축의 시대 그리고 세 번째, 상시대 시대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금년에 야정치 못하게 영전쟁이 터지고 그에 따라서 러시아와와 서방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중 협공경제도 대립이 심화되면서 지정합성 리스크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주요 중앙아행들의 길축수도 계속 이어질 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재정정책 역시 재정건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길축지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발 리스크가 다시 또 부각되지 않는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형제체제가 훼손이 되면서 그동안 세계화에 따라서 물어봤던 그 세계의 이득이 이 점차 추억으로 또 그러면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부채, 가계부채라는 주제지수와 그 다음에 자성각하여 한 등으로 인해서 아마 기업과 가계의 정자에 통해 제약이 될 경선이 큽니다. 또 하나 강력시키고 지금 말씀드린 이 세계제축이 따오는게 아니라 상호연결되어 있고 이 리스크가 더욱더 침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권 안에서 내년 금융시장과 거시경제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 취약성이 신나되면서 금융시장이 혼란이라던가 성장순환을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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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공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지장적 디스크가 나뉘어진 가운데 고물가 고급의 여파가 폭포화되면서 성장순환을 국가피해 보입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 평을 IMF가 전망한 글로벌 성장을 전망치세요. 보시면 2022년에 3.2%로 중화되고 내년에는 더 떨어집니다. 2.7%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7%가 어느정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2000년 이후에 금융위기나 팬데믹 위기위에 가장 낮은 수점 2.7%는 그만큼 여건이 농록하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미국과 유로조를 보시면 1%가 안됩니다. 내년에 아무래도 통화기출이라든가 러시아 오프라이 전체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선진국은 상당히 어렵다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구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3.7% 내년에 3.7%인데 이게 유지가 아니라 중국을 반등한 토파일은 뿐이지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은 진화될 겁니다. 특히나 특히나 정책 여력이라든가 정치상황 그리고 대내외 경제성 건조성 등 따라서 국가적으로 차라리 제가 이 장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는 2023년 전망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월 만에 43.8%였어요. 근데 10개월만에 1.1%가 떨어집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고 경제성장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경제하가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걸 연결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시간적 상황도 있고 하다보니까 제가 감정하고 싶고 여러분께서 궁금하실만한 이 주요 이슈 13페이지 주요 이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 이슈가 없었지만 이거는 마침포인트면서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호남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불가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정부의 국가 안정화 노력이라든가 멍차적 안아 경기 등을 반영했을 때 인플레이션은 순환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어떻게 보면 이 주관하겠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거비를 포함한 이 주거비가 그래도 치기하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cpi 소비자물가 그래서 주거비가 차장 없이 3분의 2이 됩니다. 이런 주거비라든가 그냥 서비스물가가 올라가고 상당히 좀 무료수 보겠습니다. 가운데 그래프 보시면 회색깔이 에너지가 차장 기온은 적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서비스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 서비스물가가 왜 중요하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서비스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가격의 하반경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안정돼서 국가가 떨어지더라고 서비스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나 속도는 상당히 원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기재인플레이션과 인구상승률이 굉장히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물가가 올라가서 기재물가가 올라가며 임금이 올라가고 다시 물가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것이 파이어 악순환이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순환에 대한 물가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에 대한 물가가 크고 또 하나 제가 감가고 싶은거 뭐냐면 가운데 그래프 보시면 6월 기점으로 상승률이 진화되었죠. 시장에서는 피크아웃만 받으려고 얘기했어요. 언제보다 고점이냐. 그래서 피크아웃을 찍었기 때문에 연준이 통화기인축속도를 조절할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7월부터 사실은 아쉬울처럼 군시장에 굉장히 안되었었죠. 근데 왜 연주는 피크아웃이 아니라 군항속도에 갈 수 있습니다. 피크아웃을 찍어놨는데도 중앙속도에 상당히 상당히 만만하기 때문에 9월에 피크아웃이 자이언스텝 밟은거고 지금 내일 다음주 자이언스텝 밟은 확률이 거의 95% 미국은 이제 물가 속도에 관심을 하셔야 됩니다. 유럽 에너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신것처럼 로우저를 처음으로 가장 피해를 보험이 왜냐하면 에너지 러시아 상당히 큽니다. 보이시것처럼 원우 같은 경우에는 한 27스트로 석탄은 47스트로 가스 같은 경우는 36%입니다. 근데 가스가 왜 문제가 되냐면 오늘날 석탄은 사실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배 해상수선 가능합니다. 근데 가스는 안 그렇습니다. 가스는 워낙 자기도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체의 국가를 차지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유럽들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스를 끊는 순간 굉장히 지금 어려워 왼쪽 그래프는 러시아가 유럽에게 공급하는 가스 양을 나타내 보는데 지금 9월 말 현재 그렇게 보시고 전년 9월 작년 9월 대비 20%밖에 안됩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스에 80% 줄었습니다. 더욱 울어서 러시아가 만약에 에너지 2개 2개 안을 당하게 되면 완전히 가스 공급 중산을 수 있다면 그럼 가스 공급 중산을 어떻게 될 거냐 오른쪽 래츠는 아이없 2관계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가스 부족도가 높은 중국 국가들이 가장 피해 좀 많이 오고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이라고 써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완전히 1년동안 중단하며 GDP 성장 1.8% 공급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대해서는 워플레이션 지금까지는 사실은 에너지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색션 전쟁이나 화포뿐이야 경기 침체로 코커스와 이만큼 큽니다. 그래서 이뤄지 이뤄지 마이란 비서셔만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계속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게는 대비 부착상대 제가 설명도 안 드릴거에요. 중요한거 말씀드려보니까 걱정 안하시면 됩니다. 영문에게 정하겠습니까? 제가 영문에게 왜 하냐면 상당 신하는거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 23일날 영국에 감사하게 발표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금융시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영국에 지금 성장과 상승이 얼마지 하십니까? 10%가 없습니다. 10%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랑의 그 길이 이렇게 계속 올려보는데 갑자기 트러스 종류가 재수 확대해 버린거죠. 감세 아닙니다. 그냥 자존차을 치며 엑셀에 브레이트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시장에서 훌륭시오죠. 무화는 없죠. 물가에 안전이 없는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난리가 나서 안전자산을 생각해 이런 길트체 영국 구체적인 급등을 하고 하운더어가 급상하다고 합니다. 시장에 홀라스 했다보니까 영남이 투입됐어요. 구체 제거 샀죠. 구체 매일겠죠. 금요일 아침하고 그럼에도 불가오십 홀라니 기내신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을 철회에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주일 수 있겠지만 결국 트럭스 총리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다소직도 시작이 아닌데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통화 전체 혁방이라 정책 시간이었고 그냥 아직 수납수총 재무처만이 총괄가 될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정치적 불합성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금융위기는 위험한 자산이 위험해질 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정한 자산이 위험해질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약거리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치약거리가 계속 그 치약거리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부담습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치약거리가 또 찾게 됩니다. 영국같은 이 영국말로 금융구람들이 선발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 그리고 하나 우리가 계속 정책체대 정책 침대하면 잘 받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저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부나 통화정책이 재정정체가 통화정책을 잘못 쓰면 얼마나 큰 피의 공수인지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영국발 금융구람들입니다. 그것때문에 제가 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같은 경우에 가장 큰 아킬레스벌이라고 꼽으라고 하면 아마 부동산이 있습니다. 중국같은 경우에 공동부라든가 직접성장을 추구하면서 2020년부터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해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추적이기 시작했고 왼쪽 그래프를 보신 것처럼 22년 들어서는 굉장히 친척하시고 신상상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조금씩 들여서 하고는 있지만 중국은 이제 성장에 대한 안 좋은 추가이기 때문에 부동산 주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지는 않는 겁니다. 아울러서 중국 국민들도 부동산에 대한 굉장히 신나가 아주 추적되어 있고 중국같은 경우에 또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에 대한. 가운데 그래프가 뭐냐면 주요 도시별로 성적대비 주택가격이 몇 배가 된다는 건데 일손 도시들 같은 경우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없습니다. 거품 논란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부동산 규제 우러를 전비적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은 홍자 사태도 아마 들이셨겠지만 이 개발업체 디퀄트랑 모기지 대출을 투시합니다. 이게 시작되면 금융기관이 망가져죠. 그러면 그거는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부동산 시장이 안 일어나서 성장이 안 일어나서 미친 것뿐만 아니라 이게 과연 금융기관까지 미칠 것이냐 반대 것이냐 이제 거기까지 넘어가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상담을 했습니다. 신흥부채는 늘 나오고 늘 신흥부채 위험하다는 일만하지만 특히나 요즘같이 달러가 가능성의 상황에서 좀 더 신흥부채 지식의 경우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대학원 가운데서 정부지 부채가 고충하는 것 같다는 말에 이 부채 정안에 대한 금융기관이 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즌 속을 붙일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청소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금융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죠. 유동성을 축사하고 있죠. 저희는 이거를 화폐이동성이라고 합니다. 화폐이동성이 줄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시중유동성이 줄죠. 지금 유동성이 진출 상태인 것 다 아시죠. 시장에서 된다고 하고 시작해야죠. 자 그럼 화폐이동성 줄고 시작을 동성 줄고 그럼 넷트는 그 다음 그 다음 시원의 스크람드입니다. 가장 무려하는 건 신용리 스크래요. 이미 시장에서 미국 회사체 시장 보시고 싶으시겠지만 이미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가셨겠죠. 기업 가게, 가게는 늘 고민을 많이 했지만 기업들의 돈이 빌리지 못하고 그 다음 한 대상황에 올리거나 이런 악순환이 발생할 때 의미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업 신용리 스크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속으로 기숙하고 기업 신용 스프레드를 신용리 스크래요. 이슈 마지막으로는 갑자기 지난주부터 아시아 환불을 하는 거라 얘기 안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좀 들어오고 여기에 공이 직접까지 만든 자국인데 왼쪽을 보신 것처럼 중남도 같은 경우에는 달라와 같은 것도 불구하고 상당은 상망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왜 그렇죠? 중남에는 원자재가 그렇게 쓰려 받았죠. 그런데 아시아는 아니죠. 원자재 수급층이 하면서 수급력을 빈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아시아 하는 거 말한 게 제가 아시아 주 500에 이용해서 만든 자국인데 10% 넘게 하는 거고 있어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N달러 환경이 비우자이나 일본은행의 양쪽 하나를 유자기라고 발표하면서 그것다가 무역적자가 상상 최고치 됐어요. 그러면서 지난주간에 150일을 넘어갔죠. 3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물론 주말에 각자의 일본은행 계획을 해서 150.900대의 거를 144일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반대했습니다. 147일. 시장에서는 NIV에서 긴 수급자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유안달러 환율이 마찬가지로 인민인의 통화하락을 주지하고 경기도나 보러까지 붙으면서 지난주에 1.2년을 넘어섰어요. 금융위기 유치고 치고 아시아의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일본과 중국의 통화가 전화되기 시작하니까 아시아통화, 아시아통화가 오르가도 높아졌고 심지어 제2의 외환경기가 온 거 아니냐 아까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브랜드는 워낙, 배나, 위안, 동조성입니다. 워낙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 들어서 위안하고의 동조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9월부터는 에나와 동조성 강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회 강하오면 1이면 완전 동조가에 완전 같이 주인 겁니다. 오른쪽은 아시아파이어 통화입니다. 보시면 9월 중순 이후에 에나와 이밙하의 동조성 상당당하되고 있죠. 아무래도 지지적 여건이라든가 무려 금융에 대한 우승 강하다보니까 위안하나 에나와 헤드니까 아시아통화가 같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97,98년과 지금은 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체제 다르죠.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가 뭐냐면 97,98년에 아시아가 고정한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링이 통화가 길고 평가됐다는 논란이 있었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분명한 때로 급하게 전환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무슨 부작용이냐 한의지 수월하든가 따라서 구축하면서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죠.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은 신체적인 분명한 때가 이미 정착이 돼가고 외환국의 핵관이 핵관이 노력이라든가 전체들이 그때보다 다릅니다. 많이 기상됐죠. 또 하나 외환국의 구체적도 많이 주웠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체제 개선 구조적인 개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실 핵관이 가장 관련한 기품 같은 하나가 뭐냐면 신입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준이에요. 왼쪽도 보신 것처럼 외환국의 막기 직전 95,99년에 주요 아시아 시도분들은 다 경상적자였어요. 그러니까 핵관이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가 없죠. 지금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보다 경상수수가 유성됐어요. 또 하나 하나가 죽여서 외환국의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쪽으로 보시며 95,99년에 외환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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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가 안되죠. 그러면 단순한 GDP 대비 외환국의 보셔야죠. 가로 GDP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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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다 계승 되죠. 이런 체제 대상 조사 는 세븐 피어 같고 또 하나 제가 하신 부분 올해 삼척체대 삼척체대 말씀하셨는데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 아세안 파이브 기준입니다. 올해 5.3 내년 2.4 그런데 평균적인 신고 보다는 높은 수익이에요. 이런 성격만 타도 감안 해봐 다 생각 합니다. 그러면 계속 부족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제가 아까 아 달러 하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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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 해 나 하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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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당분간 일본 행위가 인민 행위가 통합 안 할 거기 때문에 절안 여 좋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위험 매필 성향 라든지 반동성 이어 이 외환 겪었다는 낙유 이 이걸 따라서 반동성 확대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 경상 시신 안 외환 기후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정 수신 뭐라고 더 아까 됐어요. 외환이 직전에는 무력을 썼어요 근데 지점은 코라를 보면서 엄청나게 덕수다 보면서 제정 수사 하겠죠 이 제정 수장 타고 굉장히 불안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아시아 개별 국가들의 고위한 리스크들 그리고 성관의 스피러버 이펙트 전용 효과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게 부채 기업이 되신 것 같습니다 말레이사는 외화 부채가 상당히 큽니다 필리핀은 쌍중이죠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적용해요 다시 앞으로 봐서 제가 지금 정상수지가 개설됐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아는 국가가 하나 어디서 필리핀 필리핀 를 에베스 특징이라든가 수축 할텐데 경상수지가 사회 복질을 상당히 악화됐어요 우려 외환기 기적 수정보다 낙화되는데 경상수지 아니고 제정 수술하는 것 그래서 필리핀은 쌍중적자 문제가 계속되므로 인도네시아 제외하고 있는데 사실 인도네시아도 외환기 기적이 좋습니다 숫자적으로 GDP 대비 외환기 기적을 늘리게 했죠 근데 왜 상대적으로 부족하냐고 말씀드리냐 인도네시아가 22년 기준으로 외환기 기적이 10%요 신용 평균 얼마 안지 않나요 신용 평균이 20%요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저는 많이 기선됐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올해랑 내년까지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오는데 커버이긴 해서 이번 요즘은 환경이 좀 안아갈지 계속 쌓는 날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계속적으로 경상수지 경상수지 시달렸던 국가예요 올해 내년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자들이 수출이 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겠지만 내년에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중요한 건 중장기로로 경상수지로 흑자가 흑자가 아니냐 한일과 관련해서 이런 상황에서 외환기 기적까지 지지비대의 외환기 기적이 다른 나라보다 좀 추구됐다는 좀 상당히 좀 울었을 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시장 겨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제 등록시장은 바젤의 민감함과 치스타의 비척성과 꽃길의 기업을 더줍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악재가 터지는 걸 굉장히 됩니다 그리고 악재가 터지면 발빠르게 뜹니다 그리고 한 번 위기가 생긴 국가가 문제에 생긴 자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낙을 찍어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환기 장치보다 양과 경상수지 라든가 외환기 전체 개선을 감안해보면 당장은 아시아가 외환기기를 맞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약 꼬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발적인 국민 불안은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에크로드 공단을 다시 말하실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올해 굉장히 다이아미티가 움직이면서 세계 경제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치고 육가에 대해 내년에는 아무래도 글로벌 교구가 중화되고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이 지금 내년에 사상 직구의 원을 생산할 겁니다 요런 것도 가문에 보면 육가가 내년에 오래로다가 파랗하게 파랗하게 다만 자 유로준때 말씀드렸죠 이 서방의 대로제재는 계속되고 러시아의 막대함도 강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페플러스가 구입가를 성공합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신것이죠 오페플러스가 계속 진사하다가 시일부터 감탄에 들어갔어요 또 하나 11월부터는 대규모 감탄에 들어갔어요 오페플러스는 주가가 떨어지고 옳지 않아요 그리고 유로전의 차원가스 대체수도 이런 감안했을 때 국제유가는 내년 원래보다는 죽 떨어지겠지만 팬데믹이 이전수준보다 높은 고유가 그런 걸 계속해서 큽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할 때 두바일 기준으로 22년 평균 한 백달아 내년에는 한 90달러 벌 있습니다 굉장히 좀 큰 큰 글씨 장기 때문에 맞추기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써놨지만 오페가 미국 이게 지금 적척할 때 두각대국을 다시 보셨습니다 제가 지금 10월달에 감탄적으로 생각했죠 11월달에 10월달에 10월달에 1월달에 2월달에 제가 미국을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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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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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월 7월 9월 말에는 정책 금리가 4.5% 내년 1개는 4.7% 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좀 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주의 정의는 못한 대부분의 연주 인사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현안에서 말씀드렸죠 최선을 해도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왼쪽 때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5% 가까이. 그중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이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적중앙은 해도 내년 부터 긴급이 올라가고요. 여차 중앙은 어떨 거냐. 여차 중앙은 해도 역시 이플레이션이 아니라 통화정책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멈춘 전까지는 계획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한눈점만 말씀해주세요. 달러 같은 경매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Q위에는 동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요거 가만했을 때 달라마는 내년 상반기 우회는 정차 많은 걸 보고 있지만 강세 압력은 누그러지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 멀추더라도 양쪽 긴축 대속하고 있죠. 또 세계 경기 둔화가 되게 되면 양력당한 생각 때문에 달라마 지치죠. 그리고 유로와 엔암의 연합은 달라마 공세가 압력이 영원하다면서 회복을 볼 수 있는데 각각의 금리어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주 같은 것 좀 말씀드리죠.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환율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방향성은 아래요. 방향성은 아래죠. 그런데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난 2부 부터 보다 그건 호흡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입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될 때 내년 말에도 금융총보다는 수준이 없습니다. 전망체를 보실 때 큰 힘이 어떤지 그리고 끝단과 첫단이 어느 정도는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 관계상 이렇게 주로한 요인들만 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성장 경제를 주장으로 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고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상황에서 나중에 다시 최대가 있으니깐요. 그때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미정 연구원님께 큰 박수 많이 하겠습니다. 정규탁 위원님은 작년에도 제가 강연을 들었는데 정규탁 위원님 작년에도 제가 강연을 들었는데 참 재미있게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치 고등학생이면 수강을 하고 싶으면 선생님처럼 잘해주십니다. 또 우리 오늘 강연구원님께서는 조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긴장하지 말고 좋은 강연을 주시라고 박수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화금융경영연구소 김희정 연구위원입니다. 앞에서 정규탁 연구위원이 세계 글로벌 경제 전망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어서 2023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과 그 다음에 투자 환경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 및 정치 안정으로 인해서 베트남과 더불어서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투자 유망한 지역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무역 체결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고 영내 GVC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 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경제 및 국가 재정이 에너지와 원자재 국제 가격 변동에 좌우되는 등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점은 구조적인 경제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그림은 계속 강조가 되겠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기축기조가 강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글로벌 환경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플로어 차트로 그려봤는데요. 뒤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러우 사태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지속과 그다음에 토막 인출 강화 등으로 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소비 고조 및 수출 증가 등 빠른 경기 회복으로 연평균 5%대의 경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세안 경제 현황 지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가 4,000불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싱가포르에 이어서 연평균 성장률이 9%대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부터 살펴보시겠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와 러우 전직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무역 흑자 급증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 IMF는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각각 5.3%와 5.0%로 전망치를 내놨고요. 그 다음에 ADB 같은 경우에는 4월 전망치보다 9월 전망치에서 인도네시아를 상향 조정한 수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우려가 계속 복합되고 있고 이런 환경화에서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성장세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쪽을 보면 소비는 이동 제한 완화에 따른 소비 신입 회복과 취약계층 보조금 지급 고용 회복 등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투자도 정부의 EFR 투자 확대 및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투자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 및 투자 증가율과 소비 심리 및 소매 판매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제 굉장히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액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3, 4분기 정도의 거리두기 이동 제한이 시행이 되었던 그 잠깐만을 제외하고는 계속 투자가 늘고 있고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은 아무래도 추후에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수출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은 증가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인 이제 석탄이라던가 천연가스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팝류 등의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상보다 대중 무역이 조금 괜찮게 나와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가 활성화되면서 수입 증가율도 3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아직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수출도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이제 내년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제 좀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원자재 수용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세의 둔화는 이렇게 수출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인도네시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요. 앞에서 정유타 교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이 다들 아시겠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침체 이런 위기 우려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국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 당연히 인도네시아 수출 비중이 높은 인도네시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가 보시겠습니다. 물가는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리오프닝 속의 서비스 물가 등 공급측과 수요축 요인 모두 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서 관리해온 휘발유와 경유가격 인상이 이제 물가 상승을 주도하였는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CPI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도 이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료가격 상승이라던가 그에 따른 운수분 비용 상승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였고 이제 지금까지 대중교통, 교통비가 전반적으로 오르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인상될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가 추가 상승할 여지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카페랑 음식점 등 외식과 상품, 서비스 물가도 이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 보물가가 이렇게 지속됨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이 가파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는데요. 2018년 11월에 금리 인상한 이후에 지난 8월에 3년 9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5BP에 인상을 하였고 이제 물가 상승압력이 확대되면서 9월과 10월에도 백스텍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3.75%까지 이제 오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연춘의 외파적 행보가 이제 지속되고 신흥통화 압박이 가중되면서 주요국 긴축 경로에 따른 금리 인상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을 이제 전반적으로 그려본 건데요. 생후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나타나는 건데 아까 정유타 기원도 얘기했지만 이제 영국이라던가 유로전, 미국 할 거 없이 다 이제 인플레이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들이 모두 올해 들어서 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미 연춘의 긴축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달러 강세 지속으로 금년들어 루피아 환율 약세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도 루피아 환율은 견주한 외국인 투자와 무역 흡자 등으로 아세안 내에서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변동폭이 크지 않았는데 올해에는 강달러 영향으로 루피아 환율도 이렇게 루피아도 약세 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리적인 지지선인 15,000 루피아도 이미 돌파한 지 오래고요. 이제 정부의 환율 안정화 노력과 함께 내년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되면서 루피아 환율 상승세도 다소 둔화될 전망으로 보이지만 수출 모멘텀이 약화되고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위험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23년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이제 중장기 경제 전망도 이제 인도네시아는 계속적으로 이제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양호한 고용 환경과 중산층 확대를 통한 민간 소비 증가 그 다음에 FDI 일치 확대 그리고 수도 이전 장기 프로젝트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연평균 5%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들 좀 더 자세히 잘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이제 풍부한 강물자원이라던가 농산자원 등의 이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수시장 및 노동시장의 정장장재력도 굉장히 큰 편인데 세계 4위 대국이고 또 젊고 이제 그런 풍부한 노동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환경 아, 투자 환경 아, 투자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족보이 2기의 정책 방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이 1기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류 인프라 구축 경제 성장률을 회복한다는 목표 하에서 인프라 투자 시축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재정적자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등을 다양하게 추진했다고 하면 2기에서는 이제 2023년까지 GDP 성장률 7% 달성을 위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던가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난번에 족보이 대통령의 인터뷰 같은 데서 내년 성장률이 7%까지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 이제 다 주요하게 주목해 보실 부분은 뒤에서도 설명 드리겠지만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라던가 제조업 육성정책인 메이킹 인도네시아 3.0 이제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식음료와 섬유 및 의류, 자동차, 화학, 전자 등 5개 분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회 요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건국이의 최대 프로젝트인 신수도 건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약 25년이 소요되는 신수도 건설을 위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등 주요 국가의 협력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로 핵심 인프라 구축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인도네시아의 중심부로 해양 물류 인프라 구축에 이제 최정화 신수도가 최정화 되어 있는 점을 활용해서 물류 허우로 이제 개발한다는 계획이고 2045년 이후에는 경쟁력 세계 1류 도시를 지향한다는 목표 아래서 스마트 시티 등 연결 도시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 전력만큼 신환경 도시를 이제 건설한다는 계획이어서 신재생 산업도 이제 육성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이킹 인도네시아 3.0은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이를 통해서 2030년에 10대 글로벌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서 고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 산업 정책 목표로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건설업이나 식료품 제조업들이 이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제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정보라든가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 구축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기회 요인은 외국인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인데 투자 행정 절차도 반소화되고 투자자 보호 방화라든지 투자 범위가 확대되는 등 외국인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세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던가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반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범위 같은 경우에는 언론 및 공항 등에 대해서 최대 지분 49%까지 확대하였고 이제 투자 금지 어쩌고 이제 20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투자 지분 제한 업종도 350개에서 46개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 아까도 언급되었는데 옴니버스 법이라는 시장 치자적인 이런 더욱 개선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민간 부분의 투저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으로 투자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투자 가능 업종 확대로 신사업 참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 규제완으로 진입 정벽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는 100억 루피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배처 사업 확대가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GBC 재편에 따른 수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러우 전쟁 및 미중 갈등 심화로 GBC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대체 제조 생산기지와 투자처럼 인도네시아가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다자 외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주도의 생산 및 교역 네트워크에도 모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대중교역이 증가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다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품목별로는 전기전자라던가 우유가스, 기계, 운송장비 등 어떻게 보면 첨단기술이나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중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편적으로나마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 및 안보 품목에서 디퍼플릭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자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IPF를 출범하였고 중국도 주도의 RCEP를 출범하였는데 인도네시아는 두 경제협력체 모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찰 중국 속에 중국의 대체지로 부각되고 있는데 섬유나 운송장비나 식음료나 이런 업종에서 중국을 대체할 지역 내 공부만 거점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지정학점 입점이라던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천연저항 부국이라는 경쟁력이 사람들에게 크게 각광을 받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런 GBC 참여에 따라서 인니와 RCEP의 체결국 간의 수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기회도 이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험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물가 억제를 위한 주요국의 통화 건축이 지속되면서 신흥 통화가치 절화 등으로 자본 유출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달러가 독주를 하고 있고 신흥 통화는 반면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 금리 상승에 따른 내외 금리 차가 확대되고 신흥 통화가치 절화 등으로 자본 유출 압력이 지속되면 이는 또다시 통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타 개도국 대비 외국인의 국채 보유 비중이 높아서 금융시장이 대외 변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인도네시아 비거주자 현지 국채 보유 비중은 2020년 대비 2021년에 다소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규모 외자 유출 시에는 자본시장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번째 위험요인은 에너지와 국제 원자적 가격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점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자원 수출 비중이 40% 이상으로 높은 편인데 글로벌 상탄 수출 2위 국가인데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국제 원자적 가격의 상품 수주 규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원자적 가격이 높을 때는 수혜를 받지만 원자적 가격이 다시 하락했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최근에 글로벌이 저탄소 경제로 가속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화석연료 수요가 급강하고 석탄 수요가 급강할 경우에 인도네시아 수출 품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급등으로 에너지 보조금이 대폭 확대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이 에너지 보조금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에너지 보조금 지출이 확대되는 것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높은 대중 의존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교역국이고 FDI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양국 간에 중국이 계속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의 긴밀한 경제 협력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투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중 패권 경쟁이 경제와 안보가 연계되는 방향으로 격화되면서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는 대중 의존도가 높았다고 하면 향후에는 양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균형점을 복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참고해서 최근에 계속 부각되고 있는 지경학적 리스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시기에 촉발된 미중 무역 갈등을 시작으로 코로나와 러우 사태를 겪으면서 글로벌 진영화 추세 속에서 경제가 안보인 수단인 지경학 시대가 본격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반대로 경제를 위해서 지경학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이런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비공식 동맹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미국 중심의 서방국가와 경제 진영 간의 대립 구도가 강화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경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대에는 아무래도 각 국가가 효율보다는 안정과 신뢰를 이제 중요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탈세계와 기조가 뚜렷해지고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교역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공급망 안정화 움직임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적 관계가 약화되면 이는 어쩔 수 없이 비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지정한 위험 상승과 함께 러시아와 중국 등에 대한 수출 및 금융 제재 등은 글로벌 무역 위축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고 특히 대외 무역에 대한 위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충격 파악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교역에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회복되는 속도도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그래프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미중반의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양국 모두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높게 공유하는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미국 의존도와 중국 의존도를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내 봤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좀 골고루 나눠져 있고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까지는 높은 상황이거든요 인도네시아는 미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경쟁이 계속 강화가 이제 격렬해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에도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은 정정인 장애님 같이 오셔서 질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해 주실 말씀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제한적이 되어 보니까 시간이 맞춰서 하시느라고 좀 애쓰셨을 것 같은데요 질문은 영어로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하셔도 네 여기 가운데에 마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손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어갑고요 말씀해 주신 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글로벌하게는 지금 뭐 러시아 오프라이나 산태 그 다음에 외국의 5군 2구조 그 다음에 영국의 그 제작 공적이 여러 가지 우도상으로 해서 글로벌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코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까 보신 거와 같이 그 외부 투자 즉 해외 투자를 많이 받는 걸로 잡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전국 수도 이전 같은 경우에도 해외 투자를 많이 받는 걸로 지금 기류를 잡고 있는데 지금 우려됐던 여러 가지 상황 경기 침체가 우려될 경우 지금 인도네시아 이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혹시 개인적인 소견 같은 거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활드에 대한 일부심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보다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리는 그런 환경이 계속 될 뻔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투자 유입은 계속 될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족하지만 제 생각은 네, 인도네시아에 더 많은 기회가 생겨야죠 생겨야 돼요 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가 방해하시는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리고 또 아카데믹한 이런 주제로 논의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런 자리를 개최해주신 박종진 행사님과 그리고 초대를 해주신 한창 이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강의가 처음에 이제 우리 정기타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핵심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두남은 까먹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도 굉장히 뜻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그 자원 강국으로서 여러가지 그 대회면수 여권에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굉장히 좀 강점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환율 영향도 그렇게 우리나라 그 환율 저기 하락한 거에 비해서 절하도 절하 비율이 좀 덜하고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앞으로의 인도네시아는 그 자원 강국의 이점 관련해서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쭙을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가 올해 아시아 국가들의 아까 말씀드린 환율이 10% 높게 저렴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한 8% 정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게 제가 74년부터 이렇게 인도네시아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 말씀하셨거든요 전도 못해 먹겠다 기초적인 올라가고 스태프는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베트남 가야 됩니까 캄보디아 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좀 바뀌었죠 왜 바뀌었냐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이 로저드 터지면서 원자재 그 혹시 보셨을 모르겠는데 얼마전에 이코노미스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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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녔냐 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갑자기 오래 들어서 좋냐 왜 죽어도 좋냐 원자재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 있죠 니켈입니다 니켈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에서 배터리 감상으로 있고 중국이 꽉짝거리는데 인도네시아가 중국이 약간 그 최종이원이라든가 검내기ò 일 수 있지만 원제자재를 다국이다 이 원자재 다국이란게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를 띄우시는 좋은 기준적입니다 다만 원자재를 그냥 갖다 편말네요 그러면 원자재 다국이 유지 가 impact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발전할 줄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핸드차 인도네시아 고장에서 난감 책이라고 하구요 어 저기 두 분 연구위원님께 한 분께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정연구위원님한테는 아까 전에도 이제 뭐 설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 세션에서도 그 질문이 나왔던 거죠 과연 진짜 정위원님 생각에는 패드가 내년에 얼마까지 글위를 올릴 것인가 그리고 과연 저희 인리중앙은행에서는 또 얼마만큼 따라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영구위원님한테는 지금 인도네시아 노동계에서 굉장히 최저임금 인상을 한 13% 적어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내년 경기침사 때문에 해고에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을 계속 정권에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그냥 그 개인적인 미련으로 과연 그 내년도에 최저임금은 어느정도나 혹시 얘기를 들으시는 동향들이 있는 건지 저 공부나 아니면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시는 그런 동향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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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트레이지로서 아까 바스리 장관님께서 센서티브로 안드리를 많이 하셨는데 카메라가 좋은데 개인적인 능력을 하시면 저에게 스태프 맞습니다 그러면 나도 우리 실제 휴행에는 빼고이시니까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능력을 맞은 스태프 보다 어느 행량이 약속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가 말씀드렸는데 왜 어렵냐면 심지어 파울장까지도 앞으로 금리는 물가랑 경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파울장도 모르겠다는 걸 제가 강하게 말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말씀드리면 5%까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75% 4.75% 4.75% 4.75%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냥 단서를 좀 다해서 그렇긴 하지만 많이 올려도 5%입니다 이번 관련해서 보셔야 될 건 12월 FMC가 있기 직전에 11월 소비자 물가가가 그 소비자 물가가가 8% 이하가 떨어지면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물가 8.25%인데 그 물가가 7% 후반으로 떨어지거나 만약에 혹시 7% 중반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네 속도를 좀 더 감속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4.75%까지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다른 신속들이 금리를 안 올릴 수 없습니다 그 환율을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자신이 있어서 내가 생각해서 볼 수도 있다 아 왜 모르고 와 중국처럼 맥총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된다 경기 보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상품이 따라 올려야 됩니다 또 하나 문제 없으려면 다시 환영은 문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고 국가가 이렇게 급조하는 상황에서는 금지 올려야 됩니다 지금 마켓 콘센터에서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내년 몇몇까지는 금리 인상 계속 갈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은 한 5에서 5점이요 정도까지 올릴 거라는 게 마켓 콘센터에서도 고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갈 수 있는 거를 좀 연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용과 해수어 입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실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들은 바로는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는 오를 것으로 예상이 이제 컨센서스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구체적인 실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런 국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도 이제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좀 대세가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차도 더 잘 되셔가지고 우리 또 많은 지구들을 고용하실 수 있는 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해 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또 있어서 네 네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소진 정 의원님과 강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행량님의 요청대로 되게 스트레트포드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 틀리면 이거는 하나은행의 의견이 아니고 네 정 의원님 개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맞으면 그때 하나금융그룹 의견으로 공식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남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번 연도 세미나가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 기타 구역협회와 함께 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긴장한 것인지 아니면 기대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이번에도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절대로 뭐 가지 마시고 바쁘셔도 팽계대고 여기 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뒤에 우리 당연히 이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해보겠습니다 이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홍규영 관세사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하나은행 관계자분들과 자카 조타 지부 박형선 지부장과 김태현 차장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글로벌 경제 집중이나 인도네시아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한 인도네시아 세파가 발효를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FTA 관련해서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FTA는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활용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인 경우에는 전혀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우시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FTA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한 인도네시아 세파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라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서 그 양극관에 체결을 하고 그 상품하고 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관세비 무역장벽을 철회하는 혁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물품을 수입하실 때 대신 수입관세를 변면하거나 아예 내지 않도록 연도를 정해서 정차적으로 없애가는 협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들어오는 수입인 세금을 없애는 협정이기 때문에 이 협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FTA 혜택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협정에서 정한 미리 정해놓은 이 물품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그리고 그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고 사후에 수입국이나 수출국에서 세관에서 요청했을 때 그 증빙서류를 적절한 시간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실 수 있도록 검증을 대응하실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추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을 보시면 발효국가가 18개의 협정을 맺고 있고 58개국에 걸쳐서 FTA 협정이 지금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대륙에서 FTA 협정이 발효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FTA 협정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알셈이라고 해서 올해 2월 달에 발효된 협정인데 여기 인도네시아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발효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인도네시아 이외에 다른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그런 국가들은 지금 발효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안타깝게도 아직 발효를 하지 않는 상태라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한 인도네시아 세파와 함께 알셈이 같이 국회에서 비준을 하고 대통령께서 서명을 하는 순간 그 이후에 아세안 사무국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60일 이후에 정식적으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인도네시아 세파와 알셈이 같이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명하고 타결하는 것에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 인도네시아 세파와 이스라엘 캄보디아 필리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국가가 앞으로 발효될 예정으로 계속해서 순서적으로 발효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관세청이나 저희 유협협회나 여러 관련비관에서도 이 협정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나 이런 기회를 많이 준비를 해서 설명을 여러 군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도에서 보이시는 곳들은 아직 협상 중인 독가였는데 여기 보시면 러시아 쪽이나 그 다음에 걸프 그리고 중남미 쪽은 아직까지는 협상 중이어서 이 협정들이 발효가 되려면 아직까지는 조금 시일이 걸릴 걸로 예정이 되셔서 천천히 기다리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다음에 제가 프로블류를 넣었는데 이 프로블류를 수출입을 진짜로 신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요건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Hs 코드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설으실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육단위까지는 공통으로 사용되는 숫자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물품은 고유의 여섯 단위의 코드를 갖추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나 수입 수출을 할 때 그 동일한 단위의 숫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위를 왜 써야 되느냐 수출입하는 무역에서 체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예측성과 간격성을 추세하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테이블을 수출 수입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1,2,3,4,5,4,5,5 일본에서는 15,9,8,7,6,4,3 이렇게 쓰게 된다면 서로의 우욕 수지 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를 개선할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wCO에서 6 단위까지는 체계를 만들어서 모든 국가에서 같이 활용을 하도록 만들어 놨구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조금 더 세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달이까지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여러가지로 수출이 거리량이 많거나 가공이 많거나 더 되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나라별로 조금씩 더 베리에이션을 줘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FTA 협정하고 그러면 HHS 코드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건 수출이 신고할 때만 쓰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FTA 협정에서는 그 협정 안에 이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이 결정이 되어 있고 그 품목에 따라서 어떤 세율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도 미리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부품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HHS 코드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협정이 적용되는 품목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될 수도 있고 원산지 결정 기준이 잘못 적용이 돼서 이후에 그 시집을 받았던 관세를 전부 다 토해내실 수도 있는 상황을 맞닥드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검증을 하셨을 때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맨 처음에 다지는 수출 수입 신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하실 때는 HHS 코드는 정말 100번을 강축을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HHS 코드는 어떻게 확인을 하셔야 되느냐 관세청에서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라고 해서 관세청에서 물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한 달 정도 걸려서 이 물품은 어떤 HHS 코드를 쓰면 된다고 회신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FTA가 우리나라는 FTA의 확정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굉장히 많이 밀려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서울세관 담당자분하고 잠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고시 규정에는 30일에서 60일 정도면 회신을 받으셔야 하지만 안 좋은 경우에는 6개월까지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기능을 가진 물품을 수출하거나 취소하셔서 HHS 코드가 좀 헷갈리거나 이게 한 HHS 코드를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시거나 세율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빨리 신청하셔서 회신을 받으셔서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활용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FTA 활용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원산지 증명서를 어떻게 정확하게 발급을 받으셔서 관세에서 혜택을 받느냐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그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는 효력이 없고 나중에 만약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받은 관세를 전부 다 가산세까지 합해가지고 다시 소외되셔야 하는 상황이 안 좋은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를 만약에 실무적으로 발급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잠깐 제가 훌륭만 지나갈 건데 이렇게 거래 당사자 협정을 맺은 그 국가에 있는 당사자인지 그 품목이 FTA 그 협정에 정해져 있는 품목인지 그리고 그 상품하고 같이 원산지 증명서가 같이 배송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운송도 만약에 이거는 제가 한이형 FTA를 예로 들었지만 나중에 한이니세파가 발효가 되었을 때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아니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바로 직송으로 배송 아니면 운송이 되어야지만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중간에 다른데 포워더가 들었다가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다 따로 협정해서 예외 조건으로 서류를 어떠어떠한 것을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뭐는 관세사나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 원산지 관리를 하시는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간단하게 문고 하나를 잘못 쓰심으로 인해서 적용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부에서 관세에 관련돼서 세금에 관련돼서 발급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조금 하다롭게 생각하셔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서 맨 처음에 발급을 하셨을 때 그런 것을 주의해서 발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산지 결정기준이라는 것은 협정별로 판 물품에 대해서 아까 18개 협정이라고 했는데 모든 협정이 그 똑같은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협정을 맨 처음에 맺을 때 우리나라가 수입을 했을 때 이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리고 싶지 않다고 하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굉장히 어렵게 적용을 하고 이거는 들어와도 괜찮다고 하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수출하거나 수입하시는 품목에 대해서만 그 물품에 대해서 반복해서 수출입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협정에 대해서 원산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조금 관심있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추후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제품 원산지 판정은 그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서 판정을 해보고 충족이 되면 오른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전달을 해서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셨을 때 관세를 감면 받거나 아니면 조금 아예 철회돼서 연세를 받거나 해가지고 실입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구요 만약에 품목을 기준을 한정을 하셨는데 협정에서 원래 결정되어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못 받으셨다 한다면 그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충적인 기준이 여러가지가 마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에 안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다른 방법을 무협협회 쪽에 문의를 하시거나 관세사 쪽에 문의를 하시거나 관세사 쪽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재판정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발급은 자유발급과 기간발급 두가지가 있구요 협정자료가 나눠져 있어서 이거는 사후에 다른 자료를 통해서 한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보관은 나중에 5년 이내에 한번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는 수입자나 수출자의 회관에서 4,5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때를 대비해가지고 보관을 하시는 거라서 보통은 수출이나 수입 신고 하셨을 때부터 기준을 해가지고 5년동안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별로 보관하시는 서류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리스트가 긴데 이거는 아마 책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적용이 되는 리스트만 5년동안 갖고 계시면 됩니다 모든 리스트를 다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또 하나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품목별 업체별 원산지 인천수출자입니다 보통 업체에서 수출이나 수입을 하실 때는 모든 물품, 백가지 물품을 모든 국가에 다 수출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주력 품목을 바이어도 한정돼 있는 그 국가에 수출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시거나 원산지 관리를 하시면은 이 과정이 굉장히 어떨 때는 업무가 반복적이지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관세청에서 따로 마련을 해 놓은 제도고요 그리고 인증을 한 번 다 넣으시면은 5년 동안 인증 자격을 부지를 하시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실 때 굉장히 짧게 발급, 그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그 담당자가 교육을 반복해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관세사와 플러스 그 사내에 원산지 관리 전문가를 한 명 더 주는 효과를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하기후 FTA로 활용을 하실 때 원산지 인증 수출 번호를 6000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쓰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한 제도지만 지금은 기간 발급을 하는 거의 모든 FTA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이후에 이제 한 인증 세파에서도 자율 지명을 하는 아? 죄송합니다 원산지 인증 수출처의 경우에는 자율 지명으로 조금 더 쉽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다리셨던 한 인증 세파가 되는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서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뭐 짚어드리면 인구도 2.7억으로 전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고 그리고 올해 경제 전망도 5% 상향으로 계속해서 전망을 한다고 들었고요 이사분계에서도 5.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교육의 규모도 보시면은 수출 수입이 모두 2020년과 2021년에 비해서 주요 품목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품목을 따로 빼서 설명을 드렸는데 철강판과 석유제품 협상수지 그리고 수입에서 석탄 천연것을 우려 철강판인데 이 품목이 모두 한 인터넷 세파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혜택을 많이 받은 산업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 인니세파에서 정부에서 협상을 하실 때 이런 것을 모두 염두에 두시고 자율화율을 높이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FTA를 추진하신 현황을 보시면은 이미 발효된 FTA는 한 아세안 FTA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AK폼이라고 해서 아세안 10개국 안에 인도네시아가 포함이 되어 있고 2007년도에 이미 한국과는 한 아세안 FTA를 이미 발효가 되어 가지고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명 인준 단계인 한 인도네시아 세파와 알셉이 있는데 알셉 안에 아세안 국가가 들어있고 그 아세안 안에 인도네시아가 있기 때문에 알셉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올해 2월 달에 발효가 되어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아직 발효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인도네시아 세파와 알셉이 동시에 같이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8월 달에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기준을 하셨지만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아세안 사무국에 서류를 기타케 하고 난 이후에 60일이 지난 시점에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발효 시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발효 시점에 대해서는 관세청 FTA 포탈 사이트나 한국 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등에서도 발효가 된과 동시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관심이 깊게 보시다가 발효가 되면 그때부터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효가 되면 그 이전에 소급회가 적용이 되는 소급적인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그때 소급회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실지 의논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세파의 계획에서는 2012년 선물에 현상을 게시를 해서 2020년 12월에 정식 서명을 거쳐서 2022년도 올해 8월에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기준을 하신 걸로 일단은 조금 전에 서명되는 것처럼 상태에 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세파의 의의를 보시면 신난방 정책을 지난 정부에서부터 많이 정책을 마련을 하셨고 그 신난방 국가에서 최초의 국가의 FTA 양자 간 국가에서의 FTA 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아세안 FTA과 알셀의 보안 역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한 아세안 FTA는 맨 처음에 체결한 FTA이긴 하지만 민감이나 초민감 품목이 많아서 천방, 그다음에 농수상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세파에서는 이런 품목까지 훨씬 더 넓혀가지고 협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방률을 높였고 개방률을 높였다는 의미는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면을 한다는 의미고 더더군다나 원산지 결정 위주도 굉장히 장벽을 낮춰서 기존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안 됐던 품목에서도 한 인도네시아 세파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셔서 FTA 협정에 실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2.7억 명의 인도네시아와 대비해서 1억 명의 베트남과는 인도네시아가 4분의 2의 교역량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인구 대비 교역량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구역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파 특징은 4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잡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개방률을 보시면 앞쪽이 한 아세안 FTA이고 뒤쪽 빨간색이 한 인도네시아 세파입니다 보시다시피 품목수나 수입액에 비교를 해보아도 한 인도네시아 세파가 훨씬 더 적용되는 품목수나 수입액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산지 계속해서 원산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물품이 단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게 한국산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FTA 협정을 적용을 할 때는 그게 꼭 한국산이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면 협정 안에서 이 물품이 한국산이라고 결정을 하거나 인도네시아 산이라고 결정을 하려면 협정에서 미리 정해놓은 이러이러한 원산지 공정을 거쳐서 원재료가 이런 조건을 거쳐서 만들어져야지 한국산이고 인도네시아 산이라고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한 아세안 FTA에서는 이런 원산지 결정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에 교역이 많았던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조금 장벽에 똑같기 때문에 한 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를 정작 발급을 하려고 할 때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원산지 규정이 완화가 되면서 기계전자, 철강, 서민우류 업계에서는 보다 낮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가져가시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바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장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각각 업계별로 어떻게 낮아졌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뒤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방식도 기존에는 한 아세안에서 기본증명방식을 하셨는데 처음에 한 인잇세파에서 처음에는 기반 발급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인정시 추천을 따시면 그 다음에는 자율 가격으로 넘어 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고 난 다음에 각 전문표별로 기준이 나오면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허 유형이라는 것은 확정안에 미리 이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어떤 식으로 감면을 하거나 어떤 연도에 거쳐서 몇 프로씩 내리겠다는 걸 미리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 중에서 보시면은 R&D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국 수입시에서만 적용이 되는 양허 유형이고요 맨 밑에 이 액사하고 별표가 되어있는게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할 때 수입을 할 때 수입이 되는 USGFS라는 품목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제도이고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들어올 때 화물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물품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총 104개의 품목이 대상인데 이 104개의 품목이라는 것은 HS6단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04개의 품목이고요 이 품목이 자동차용 간판 전자재 금수재의 간판인데 용도가 딱 4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간판들을 저 4개의 용도로 수입을 하셨을 때는 관세가 즉시 없어집니다 기존의 5 내지 10%의 수입관세를 내고 인도네시아 수입을 하셨을 때 한인리세파가 발효가 되고 이 용도와 이 품목이라는게 증빙이 되시면 바로 0%로 해서 수입세일이 없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입하실 때 인도네시아 관세사나 전문가랑 의논을 하셔가지고 적용이 되시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7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양호 유형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 끝에 밑에서 두 번째랑 첫 번째 물품이 인도네시아로 들어오실 때 이게 hs 코드고 이게 원래는 8%였지만 ex하고는 별표가 되는게 대상품목이라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용도와 품목이 마땅하는 바로 0%로 떨어지게 되는 물품입니다 이렇게 원산지 규정이 조금 낮아지고 활용을 잘 하실 수 있겠지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는 것은 한 아세안 원산지 증명서상에서는 아세안 국가의 원산지를 원재료를 좀 섞어서 쓰시면 그것들도 다 영내산 원산지라 가지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실 때 적용이 가능하셨는데 한 인도네시아 센터에서는 한국 아니면 인도네시아 원재료만 사용하실 때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원재료로 유적 규정이라는 건 규정이라서 이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결정기준 한정만 하실 때는 이 부분 하나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아세안 FTA와 또 하나도 비교를 하실 수 없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간하고 소득 발급기간인데 한 아세안 FTA가 굉장히 기간이 짧아서 발급하실 때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3일 근무일 이내에 발급을 하셔야 되는데 선척을 하시고 워킹일이 3일 이내에 발급을 못하시면 저는 소득 발급이거나 안을 발급을 아예 못하셔서 적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캘리더 데이브로 7일까지 여유를 좀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국가사체 기준이라서 원산지 결정기 중에서 활용하는 기준인데 그냥 간단하게 RBC라는 국가사체 기준에 플러스 QVC라는 단어 하나 더 추가되고 나중에 혹시나 활용을 하실 때 QVC가 뭔가 당황하실 것 같아서 하나 더 넣어놨는데 일단 두 단어가 완벽하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제가 어저께 인도네시아에 공을 할 때 세번 신고를 하는데 QL 코드로 공을 받아가지고 가급을 기입을 하고 그걸 다 완료를 했더니 QL 코드가 딱 뜨면서 그거를 세번에 보여주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정도로 인터내시아도 IT에 대해서 굉장히 강국이 되고 있는 걸로 보아서 이 규정도 그래서 만들어진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IT 강국이고 인도네시아도 계속해서 IT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산업으로 계속 발전을 하시려고 하는 위치가 높다보니까 원산지 증명서라는 것은 원래는 종이 형식이지만 점점 더 전자적인 형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인도네시아 세파에서도 원산지 증명서는 기본으로 종이로 발급을 해도 되지만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원산지 증명서도 원본으로 입점을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종이로 페드렉스나 디에이츠로 수입자한테 보인해서 그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원산지 증명서가 없어서 관세 적용을 못 받는 그런 구성사가 없도록 계속해서 관세청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유 쪽으로 혹시나 이 규정에 새해가 생겨서 불이익을 당하실까 염려가 돼가지고 넣은 건데 한 아세안 FTA에서는 방직용 성유의 달인질 또는 압착이라는 규정이 없었지만 한 이니스파에서는 특별히 방직용 성유의 달인질 또는 압착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실 때 원산지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착을 몇 장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원단의 성질이 다 있고 다른 원단이 되더라도 압착만으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윗한업을 대표적인 산업원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플라스틱 고무제품군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그리고 소무제품입니다 각각 예를 들어서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맨 처음에 플라스틱 고무식품군은 식품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와 같이 발맞춰 가지고 식품 산업의 포산제 그리고 플라스틱 시트 그 다음에 핸드폰의 보호막 필름 같은 이런 플라스틱 시트가 굉장히 산업을 발달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는 주적 수출 물품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산업에서 2014년부터 계속해서 직관가 되고 있고 이런 플라스틱 고무식품군을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국가는 주로 일본과 중국입니다 계속해서 앞에 세 가지 산업군들이 모두 경쟁국은 거의 다 중국과 일본입니다 이 한 인도네시아 세파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 중국과 일본을 제칠 수 있는 많은 좋은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일본이 경제성 분석 하나 보시면은 일본은 이미 플라스틱을 인도네시아 쪽으로 수출을 하실 때 0% 무새를 적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발효를 하게 되면은 이 여기 네 가지로 제가 리스트업을 한 이 물품들이 주로 무엇이냐면은 한국 시장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제품들이 정유율이 높은 품목들입니다 이 물품들이 한 인도네시아 세파가 발효가 되면 금시의 관세들이 다 철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런 이름들은 중요하지 않고 저 HS 코드 6단 저 6단 수출 수입이 되실 때 즉시 차폐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과 자동차 금품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철강선제나 연령강판 강관도 다 중국과 일본에서 점유율이 높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 안에서 중국과 일본하고 경쟁을 해야되는데 이게 세파가 발효가 되면 자동차용 강판 그 다음에 전자제품 강판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린 US,DFS 적용이 가능합니다 면제가 돼서 0%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하고 경쟁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본 철강제품이 이미 FTA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와 FTA가 2008년도에 이미 발효가 되면서 이미 일본은 영포로를 적용을 받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그 가격을 10세도 불폭하고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한이니스파가 발효가 되면 그 가격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제품국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전세계 10대의 섬유강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에 인도네시아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을 때 메이킹 인도네시아 사진장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섬유가 국가기관상으로 선정이 된 것은 이런 10대 섬유국가 강국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성구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수입액이 전체 2020년에 40%나 차지하고 있고 면사에서는 인디아가 거의 50-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이니스파가 발효가 되면 면사의 5% 관세가 즉시 철폐가 돼서 인디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면사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면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우위가 생긴 것 같고 또 한아세안 FT에 비교해 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원산지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협조시 적용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원산지가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기준이 완화가 되는지는 조금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니트류를 생산하시는 어깨에서는 이 기준이 굉장히 반가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서류산업은 앞에서 메이키 인도네시아 사전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도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구가가치 산업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능성 그다음에 기술 모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가 원단이 굉장히 가하고 기능성 섬유 굉장히 잘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과 그다음에 관세가 낮아지고 원산지 규정이 장벽이 낮아지고 이런 여러가지 좋은 조건들이 신화질을 앞에서 우리나라 섬유업계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산지 결정기 하나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아세안 FTS는 CTH 그래서 부분품의 앞에서 네 번째 HS 코드와 완전품의 앞에서 네 번째 HS 코드가 동일하다면 이거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똑같은 물품을 조립을 해서 똑같은 물품을 만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물품을 조립을 해서 똑같은 물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원산지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 인도네시아 세파에서는 여섯 단위가 다르면 다른 물품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부분품으로 봉정을 거쳐서 다른 물품을 만든 그 나라가 원산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분품을 다른 여러 나라 국가에서 갖고 와서 다른 부분품을 여러 군대에서 사각으로 오셔서 인도네시아에서 만드시더라도 원시평포완제품이 우리나라 제품이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시작점유율이 높은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한국 부분품이나 인도네시아 부분품을 쓰지 않더라도 다른 다른 나라의 부분품을 쓰시고 원시평포완제품을 만드시면 한국제품을 인정받아서 원산지 증거서를 발급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좁은 제도냐 는 기존의 활세상 부위라는 역에다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쓰지 않고 원시평포완제품을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에서는 한아세안에 FTA를 전혀 활용을 하실 수가 없다는 뜻이었는데 하인드니 센터가 발효가 되고 나면 원산지 증거 발급을 받아서 면세가 되거나 장면을 받아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산은 그대로 오프로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나라는 은 이 오프로가 7년을 거쳐서 균등하게 점점점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혁역판에서 냉간 압연을 하는 국가가 원산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는 냉간 압연을 하더라도 앞에 보시면 열간 압연 는 71.2 고 냉간 압연은 71.3 이라서 앞에 4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아시아나에서는 열간 압연과 냉간 압연과 냉간 압연은 동일한 물품이라서 저는 바뀌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유니스파이터는 냉간 압연만을 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물품이 되기 때문에 냉간 압연을 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금 더 철강 부분에서 한국에 페이월을 주는 그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정 면세제도까지 활용을 하신다면 열혈간 압연 판을 가지고 한국에서 냉간 압연을 하시면 한국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어 퍼센티지 굉장히 높아지고 제가 퍼센티가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저재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냉간 압연을 해서 인도네시아로 수입을 해 보시면 usdfs 를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본 5에서 10% 이 이런 수입관세 이 면제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꼭 인도네시아 수입하실 때 관세사나 전문가와 응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료원사 쪽인데요 원래 원단은 재단이나 공제를 하지 않고 그리고 니트는 원사를 링킹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짜서 의료를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아세안에서는 위에 원사지 결정기준을 제가 cc 플러스 sp라고 썼는데 이게 뭐냐면 cc 라는 앞에 두 자리만 서로 다르면 됩니다 그래서 54 와 62 이라서 서로 달라서 원래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sp 라는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한 아세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거의 다 환자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sp 라는건 스페셜 프로세스 라고 해서 재단이나 봉제가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니트류는 원산을 그대에 엮어서 오류를 만드시는데 재단이나 봉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트류 편집류 그 다음에 장갑류 이런거 한 아세안 한 아세안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니 세파에서는 아예 재단이나 봉제 조건 자체를 없앴습니다 요거는 알셈이라고 해서 하이니 세파와 같이 발효될 예정인 알셈 협정도 마찬가지로 스페셜 프로세스 조건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석유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알셋과 한 인도네시아 세파가 발효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에 활용할 수 있는 FTA 옵션이 세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가 한 아세안 FTA 두 번째가 한 인도네시아 세파 세 번째가 안셀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협정은 같은 듯 세 가지가 하나 면접 기준으로 면접 기준으로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한 인도네시아 세파는 약간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이 세 가지가 세 가지가 세 가지가 세 가지가 조사하신 다음에 이 컨펌이 돼가지고 원산재 증명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서 다시 보완을 하시고 보완이 안 끝나면 다시 재접수를 하셔야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만약에 그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원산재 증명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물품은 이미 수입자가 수입을 해서 가져가고 나면 수입신고 시에 원산재 증명서가 발급이 안 수입자가 원산재 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을 못해서 수입관세 실익을 받으실 수도 없다는 그런 상황이 안 좋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타구적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자 쪽 즉 바이어에게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율 발급이 훨씬 더 수출자에게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원산재 증명서 서식 참고로 올려드렸구요 저희 무역협회에 통합 무역정보 서비스로 트레이트 일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보시면 해외 관세율과 우리나라 관세율을 그리고 해외 거의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실 때 수입 인증 여건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수입이 반려가 되던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입자가 요청했을 때 어떤 인증을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관세율이 어떤지를 활용을 해보시면 이 안에서 국가선택하셔서 헬스코드 넣으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좀 편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관세청에서 관세범전정보포털이라고 해서 이 안에서 어떤 내가 수출하거나 수입하시는 물품에 대해서 어떤 헬스코드를 사용하면 좋을지 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 베이스가 쌓여있고 핸목불리 사자심사에 대한 결과들도 다 나와있기 때문에 어 내가 적용하자는 품목과 어떤 물품이 있는지를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정보를 찾아서 정확한 헬스코드를 선택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관세청 FTA 토털이구요 요거는 물품에 대해서 각 18개의 협정별로 원산제 결정기준이 다 레스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은 인니셋파나 알셋도 계속해서 FTA 에 들어가셔서 어 품목에 대해서 원산제 결정기준이 어떤 협정이 조금 더 포함한지 비교를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한 인도네시아 세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구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활용하시는 FTA 여기에 있는 여태까지는 한 아세안 FTA이기 때문에 한 아세안 FTA이기 때문에 한 아세안 FTA이기 때문에 주로 민원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사례들이 한 아세안 FTA가 제일 많습니다 원산제 원산제 증명서 발급을 하셨거나 실수를 하셨거나 원산제 증명서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떤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관세청에서 만드신 책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는 알셈이라는 FTA 협정인데 이게 발효가 되면 여기 굉장히 큰 특징이 뭐냐면 백투백 CO가 한 아세안 FTA에서도 있었지만 알셈에서는 조금 더 오른쪽에 보시면 분할 발행 사용이라는 기능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축해서 인도네시아에 갖고 들어오셔서 이 물품을 백단위를 갖고 들어오셨을 때 이걸 단지 그냥 라벨을 하시고 재포장을 하셔가지고 쇼입곡을 나눠서 각각 원산제 증명서를 분할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한 아세안 FTA에서는 이건 적용이 되지 않는 규정이었는데 알셈에서는 이런 규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중계무역을 하실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제조건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원산제 증명서가 발급이 됐다고 해서 그냥 분할만 수량만 분할해서 발급하실 수는 없지만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 발행을 사용하시면 중계무역을 하시면 중계무역 하실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종 연결 원산제 증명서 앞에서 말한 백톡백을 한 아세안에서 활용을 하실 때 어떤 서류를 구비를 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관세청에 민원에 대한 답을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질의가 종종 많이 반드시 법인 단위로 품목 인증을 받으셨을 때 법인에 우리 공장인데 공장에서 품목 인증 번호를 같이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전혀 있으십니다 어차피 법인에 딸려있는 공장인데 같이 쓰면 안 되냐고 하시는데 결론은 안 됩니다 품목 인증은 그 해당되는 법인에서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따로 인증을 받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증 굉장히 빨리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따로 받으셔가지고 활용을 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한 아세안 에피티 원산지 증명서에서 투 오더로 기대된 경우는 한 아세안 쓰실 수가 없는데 이게 비교가 되는 경우가 ABTA 원산지 증명서에서는 투 오더라는 단어를 쓰시면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출하고는 수입하시는게 걸려있으실 때 이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중국인데 투 오더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아세안 현장에서는 이 투 오더라는 단어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하셔도 적용이 안되시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수출 하시는 경우 필리핀 여기서는 필리핀인데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해서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한국에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면 원산지 국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들어갔는데 그 원산지 증명서 쓸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원산지 증명서는 활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원산지 증명서라는 거는 그 원산지 국에서 수출해서 나가서 수입국에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따로 있지 않은 이상 협정별로 따로 규정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적용이 되는 협정이 있지만 한 아세안 이런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국에서 재수출하시더라도 원산지 증명서 다시 활용은 안 되어서 이 경우는 활용을 못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세 공장도 책장에 올려져 있는 걸로 참고하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OEM이랑 OEM 방식으로 생산 마냥 계실 때 이거는 내가 생산하는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수출하는게 아닌데 이것도 어떤지 증명서 발급이 될까 라고 의문을 맞으시는데 당연히 됩니다 이거는 그 물품이 그 당사국에서 제조가 돼서 그 당사국에서 다른 국가로 직수출이 되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OEM이건 OEM이건 그 협정성에서 조건이 딱 맞으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인도네시아나 한국에 있는 관세사랑 응원하셔가지고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어 어 그래서 재단 재단 이랑 문제는 알세파 고 한세파 에서는 인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원산지 결정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 뒤에 개선 사례들은 그동안에 한아세안이나 에피티에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움들 겪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이 작년부터 어 한아세안 국가별로 세관에 관세청들에 요청하셔가지고 개선되는 거나 아니면 개선하려고 하고 계시는 제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거 이 때문에 좀 참고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시거나 증명서를 작성하실 때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관세청이나 저희 무역협회에 통해가지고 문의 주시면은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언제라도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내 국번없이 일상탈봉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 많이 이용해 주시면 인사합니다 짜증명 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은행이나 무협협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입장하실 때 구티백을 나눠드렸는데 알려드려야 될 게 거기에 2머니 카드가 있습니다. 참고로 타옥되어 있는 금액이 없으니까 나중에 혹시 금액이 없다고 화내지 마시고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항상 모든 행사에 마지막에 럭키 들어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 주신 명함은 내년에 활용할 수 있도록 2개의 찬스를 가져가시는 걸로 내년에는 제가 꼭 럭키 들어오고 준비할 수 있도록 흥냥님과 흥냥님과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흥냥님, 매인장님, 지배장님, 행사장 입구에서 출구에서 인사하실 수 있도록 도요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하시고 내년에 더 좋은 강제 전망 세미나를 준비해서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가 항상 여러분과 든든한 동반자로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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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